클리 글로리아 스템션을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6, 2, 토, 터치, 아웃, 토, 인, 사이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크로스 포인, 사이드 포인, 코너턴 드래프트, 세이버 스텝, 코너턴, 비하이드, 사이드 코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액션이, 오른발, 크로스, 대강사, 기사, 원활, 킥, 크로스, 킥, 테이트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액션이, 오른발, 크로스, 리커버, 사이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왼발, 크로스, 코너턴, 레프트, 백, 코너턴, 레프트, 하면서 사이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 7주 반이었습니다. 월5와 월10에서 20레카운트 하신 후에 3시 6시방에서 리스타 하셨습니다. 리스타 하려고 했습니다. 리스타 3시 6시방 할 수 있습니다. 템 없습니다. 엔딩 있습니다. 엔딩은 6시방에서 카운팅 당하신 후에 오른발, 버ード, 파우스 트래프트 하면서 정면을 바라보시고 엔딩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